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룹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또 둔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의 일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oramos en el nombre de Jesucristo 아멘 자 누가 보고 1장 보시겠습니다 vamos a buscar el libro de San Lucas capítulo 1 누가 보고 1장 19절 San Lucas 1.19 자 같이 읽겠습니다 vamos a leerlo juntos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에이다 이 좋은 소식을 자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얻었노라 그리고 2장 6절 6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leemos juntos 그기 이슬 그 때에 예산할 날이 쳐서 마다들라 강보로 서서 구연이 이었으니 이는 사만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속고 주의 영광의 죄일을 두고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더니 무서워라 오라 내가 온 백생의 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이느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관하셨으니 그곳 그리스도 주시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번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8절을 보시면 그 지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태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받들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 12월 25일이면 추운 겨울입니다 사막 겨울이에요 그래서 양태들이 풀을 밖에서 뜯어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은 절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마스가 유래가 된 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마가 된 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 농경시사회였으니까 그 당시에 12월 중순 부터에서 연말까지 농사의 신 그들이 성기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가면을 쓴 채 술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12월 25일을 그들이 성기는 태양신을 성기는 축제일로 성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마스는 그리스마스는 그리스마스에 그리스마스는 그리스마스는 그 축제일로 그리스마스의 신하로 그는 성기의 성기의 그래서 카톨릭 주교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AD 350년에 12월, 25일로 성탄일을 정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이 날을 굳이 25일을 지키고 의미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탄생하는 5월일 수도 있고 아마 9월일 수도 있고 그게 더 정확한 날입니다. 성탄일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오,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그 성령으로 내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저기 성탄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 노가복음 1장의 천사로 등장한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그 집에, 엘리사벳 집에다가 수태 소식을 알리는 좋은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탄생 수술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양친은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탄생 수술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양친은 목자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양친은 목자들이에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처음 기회를 주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로 보란심을 입었노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은 천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이 가브리엘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브리엘 있나요? 없나요? 여기 한 명 있죠. 가브리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브리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쁘다 해서 가브리엘을 찍게 됩니다. 특별히 천사 중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천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면 루시프라는 천사가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그는 제일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천사로 아름답게 지었지만 자기가 서야 될 위치를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를 전하는 게 사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천사처럼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딱 서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 가브리엘을 써놓고 이 가브리엘이 여기 나타나기 600년 전에도 가브리엘을 딱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이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600년 전에도 있고 창세 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acá lo raro es que él nunca ha cambiado. 6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자, 다니엘스 한 번 봅시다. Vamos a buscar el libro de 다니엘. 다니엘스 9장. 다니엘 9. 21절. 다니엘 9, 22. 다니엘 스쿠장 21절. 다니엘 9. 21절. 9, 21. 21.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러더니 이 가브리엘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se ve que 가브리엘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이렇게 날아다니겠죠.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22절. versículo 22.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젠 이게 지혜와 총명을 주르고 나왔나니 그 뒤에 보면 70일의 예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약속한대로 역사를 반드시 이룩한다.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세상의 종말까지 딱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속에 이해가 될 때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차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Gabriel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600년 뒤에 다시 사카리아 집안에 나타난 거예요. Gabriel aquí habla de la voluntad de Dios, 그리고 600년 후에 aparece en la casa de 사카리아 y da esas buenas nuevas. 그런데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60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듬당 그리스도님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por medio de estos ángeles nos da esa enseñanza diciendo que como este ángel Gabriel también quiere que siempre guardemos el lugar y no estemos cambiando el lugar. 히브리스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el libro de Hebreos 3.1 menciona los santos que han sido llamados de los cielos. 너희의 대세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que pensemos profundamente acerca del sacerdote que es Je수 Cristo.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porque ese Je수 Cristo antes, hoy, mañana, no cambia nunca.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신앙의 태도고, 엎드러지면,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Saúl은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 정말 겸손하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께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선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바라게 살았습니다. 삼선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입고 정말 하나님께 바라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여자를 보면서 마음이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밑에 있어야 될 그 머리가 이방인 여자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이게 서서서 차가워집니다. 처음 1월에는 정말 주님을 왜 뜨겁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이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 말하는데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에 살겠느라고 정말 주님 절대 있지 않겠느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안받깁니다 영원토록 변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라시는게 뭘까요 여호와는 일정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거에요 구약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겼던 사람들이 몇명 나옵니다 역대상구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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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저는 처음에 이 성경에 왜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여기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나서 그가 남비에 지지는 것을 계속 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남비에 지지입니까 안 지지입니까 지금 열심히 지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오늘 저녁에도 지지고요 근데 이걸 왜 여기 기록했을까요 이름까지 딱 쓰시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되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나는거에요 뭐 건강하고 편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사람인데 이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로 잘 감당했다는 거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꾸준한 걸 좋아하시겠다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자기가 골방에 가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자 여기 찬송하는데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일을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뭐냐 주님 앞에서 한거에요 주님 앞에서 가벨이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뭐 몸이 안 좋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되게 찬송했죠 근데 뭐 피곤하면 안 나오고 condition이 좋으면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찬양대도 매일 바뀌면 안 됩니다 좀 꾸준하게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에요 그래 꾸준하게 하시죠 오늘 찬양해보자 쓰고 오늘 화가 나니까 안 할래 속이 안 좋으니까 또 안 할래 오늘 찬양해볼까 오늘 또 쓰고 어제 돈이 좀 벌려서 오늘 기분적으로 찬양해보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환경은 바뀔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마음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람 앞이고 회중들 앞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마음이 흩뜨리는 거에요 가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 그 얘기는 엄청난 간정입니다 내가 소식을 전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하는 거다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지구상 앞에 왔는데 사가리 앞에 딱 나타났는데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간정을 했을까요 가벨이 하나님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길까요 천사들을 어떻게 생길까요 이사회에서 6장 이사회에서 6장 1절 구약 이사회에서 6장 1절 우시아 왕의 죽더니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좌정하고 앉아계십니다 그리고 옷자락까지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러면 성전에 가득 찼다 그러세요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갈까냐 성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지금의 성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둘 것을 예언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짓이라도 그 사람의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기록해 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 중에 주님 가까이 모시는 사람을 서랍들이라고 합니다 모셔 누웠습니까? 모셔 어떻게 되십니까? 딱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할아버지 누워가지고 딱 이렇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니면 이렇게 안아주든지 그거는 예의입니다 딱 서는 것은 모셔 섰는데 그런데 여기 6 날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얼굴을 싹 가리는 겁니다 언제 얼굴을 가릴까요? 사람들은 지극히 큰 영광을 볼 때 눈을 걸 수 없이 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을 딱 면전 앞에 딱 섰는데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앞에 딱 섰을 때 딱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있어요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사람도 얼굴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잡고 추리국기 한번 봅시다 추리국기 3장 6절 추리국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욕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딱 나면 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싹 가리오는 겁니다 영광을 안이 그 영광 앞에 싹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랬답니다 황제가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우리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옛 시대에 그랬습니다 왕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왕인가 얼굴 막 이래 보고 이랬을까요? 이야 예쁘다 잘생겼다 왕보고 옛날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을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 그 정도로 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옛날에 왕이 딱 있습니다 그 앞에 신하들이 딱 있습니다 왕이 뭐 하나 정책을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얼굴을 봐도 성은이 망각하고 그걸 내릴 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사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뿐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을 딱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은 절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절대 못 봅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등란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만 고린도진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때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딱 볼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람이 얻을 영광인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숨기되 정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낮추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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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왜 발을 가리웠을까요 발을 자기가 가리웠습니다 이게 자기를 살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발을 삼가는 모습입니다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따라다니지만 가끔 가다 주님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랬습니다 내 몸 다 씻어주십시오 전신을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또 한 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은 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는 언제든지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고사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림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버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사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가 그렇겠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인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을 가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제일 더러운 지체가 뭘까요 오늘 만약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처럼 제일 가리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cuál de todos los miembros del cuerpo es donde más quieren cubrir ustedes 어디입니까 en qué parte quieren cubrir más 발 los pies 얼굴 la cara 어딜까요 제일 가리고 싶을 데 dónde es donde más quieren cubrirse ustedes 여기? corazón aquí? corazón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답이 있습니다 5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하면서 망군에 이용하신 왕을 배웠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es? 여기입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사람이 가장 실수가 하나의 법에 많은 게 뭐냐 요구 요구 그래서 야고부서의 제일 제어하기 힘든 게 뭐냐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에 실수가 없다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실수 많아요 저거요 tenemos muchos errores o no? 그렇죠 저녁에 딱 잘 때 누워보면 내가 오늘 행군 중에 제일 잘못한 게 뭐냐 결국 이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라고 또 입을 준 것도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입은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 그러세요 자문 18장 발절에 그랬습니다 입이 뭘 얘기 좋아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별식이거든요 야 저 사람이 어떠해 저 자매가 어떠해 저 자매가 오늘 안 나왔네 저 형제도 안 나왔네 바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그게 별식이에요 쉽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남의 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말하는 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태범 7장에 남을 판단하는 데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선지자도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자기 입에 가만히 돌아보고 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서 뭘 해야겠습니까? 남의 말입니까? 남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딱 서 있으면 남의 말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느낀 걸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제를 하면 그런데 모이면 맨날 다른 지체들 얘기하는 사람들 그 속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처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18장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면 뭡니까?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모이면 맨날 남의 말 얘기한다 그거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게 삼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뒤에 2절 날개 둘로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난다는 게 뭘까요? 춤추는 모습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찬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들의 특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10편 87장 vamos a buscar el libro de Salmos 87 10편 87장 6절 예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 하시리로다 옛날 당시에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민족들을 등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록하는 신약시대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구원의 그림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 이 민족에서는 누가 등록되었고 저 민족에서는 누가 등록되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를 주님이 다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은 수를 좋아해요 아, Dios는 다 숫자입니다 주님은 수를 세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집에 중요한 게 있다면 셀 거 아니야 집에 금덩이가 있다 그럼 금덩이를 저녁마다 셀 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전쟁 나갈 때도 다 수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듭나는 걸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소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춤추는 자는 뭡니까? 근원이 네게 있다 어디냐 시온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를 등나게 한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저 하늘에서 나를 구원 받게 하였구나 하하,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춤을 추고 싶다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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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실제로 진정으로 춤출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거듭나지 바깥에 피해서 춤추는 거는 그거는 무당들이 춤추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걸 확인한 사람은 기쁩니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리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성도 교제에 발문을 합니다 정말 성도로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하고 정말 찬양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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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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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내 권한이 주님께 있으니까 편광과 기쁨이 주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 권한이 거기에 있다 자 노래하자 춤을 추자 춤을 추는 거예요 성도 교제에 발문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노래만 딱딱딱 하는 건 안 좋아요 춤을 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춤 말고요 정말 자기의 기쁨을 추는 춤 제가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 78살이 됐었습니다 그 할머니 너무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쟤를 어떻게 호리까지 용서받는지 교회를 다져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들으신 날 자기 들은 거예요 이야 됐다 이야 됐다 그 할머니가 허리도 구부러진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냐면 이야 수양을 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 춤춰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피에스타 해봤자 별로 은혜 안 돼요 가족들 여기 오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수 셋입니다 이렇게 10편 134장 134의 삶 시편 134장 134의 삶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요호와의 집에 섰는 요호와의 모든 종들아 요호와를 소축하라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제사장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 요호와의 집에 서 있는 요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천사들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아름답냐 하면 밤입니다 밤에 서 있는 거예요 밤에 밤이 뭡니까 밤은 피곤하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낮에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서 있는 거예요 낮이 됐던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하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왜 서 있습니까 요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어찌 요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보험할 수 있으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요호와가 누굽니까 3절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요다 시원이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바로 서 밤이든 낮이든 환경의 여부에 떠나서 주님을 꾸준하게 숨기면 주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누굽니까 누구에게입니까 자신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습니다 환경이에요. 어떻게 됐든 결혼을 했든 아니건 변함없이 주님을 딱 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니까 마음이 샥팍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 땐 괜찮은데 어느 날 돈이 벌려가지고 큰 집을 사고 나니까 마음이 샥팍 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밤에 누워지 않은 사람이고 똑같은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하나 옆에 서 있는 사람.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다시 봅시다. Vamos a volver al libro de San Lucas capítulo 1 versículo 19 누가복음 1장 19절 capítulo 1 de San Lucas versículo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는 힘을 입었노라. respondiendo el ángel le dijo yo soy Gabriel que estoy delante de Dios y he sido enviado a hablarte y dar estas buenas nuevas.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여기 dice yo soy Gabriel que estoy delante de Dios 우리 죽고 나면 이 천사가 서 있는 거 볼 겁니다 분명히 que cuando nosotros muramos estemos en los cielos vamos a ver a este Gabriel también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사실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y ese Dios que tenía el derecho a recibir toda nuestra alabanza y servidumbre sin embargo vino aquí a este mundo a servir 그래서 필리포스 2장에 그 보자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낮췄다고 그랬어요 por eso en 필리포스 2 menciona que él dejó ese trono alto de él y vino a este mundo lo más bajo Gabriel이 성기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quien es ese señor que Gabriel tanto había servido 2장 1절 capítulo 2 versículo 1 2장 1절 capítulo 2 versículo 1 이 때에 가이사하고 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왜 이러냐면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렘에 태어나도록 딱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렘에 태어나려고 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높은 상이 가이사 왕이었습니다 가이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로 로마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호적하도록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움직인 게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강팍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붙는 게 빠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화목해 주님께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이분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그대 당시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 딱 다 나타나신 겁니다 실제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이 저는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사관은 사람들이 자고 호텔, 여관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호텔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있을 곳이 없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가득 차있는데 주님이 누울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탄을 한 게 있습니다 한 제자가, 한 사람이 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를 둘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주무셨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왜 머리 둘 데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머리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려고 하면 머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주님이 황제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황제를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 황제보다 높다고 실제로 믿고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건물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 황제보다 더 높다고 믿고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 내 안에 머리둘 곳이 없지 않은가 혹시 주님이 있을 곳이 없지 않은가 내가 혹시 주님이 없어서 나도 주님을 저 구유로 몰아치는 건 아닌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어느덧 주님의 말씀 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더 따라갈 때가 있을 거랍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 여기가 어떻게 사고 파는 데냐 아마 슬프실 거예요 저도 성전에 우리가 모이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나올 때 혹시 내 마음에서 주님을 정말 경유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없지 않은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일 때 성도들끼리 모일 때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으로 교해야 되고 주님이 그것을 교제해야 됩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하고 남의 험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슬프게 되는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럴 수 있는가요 그래서 마다들라 강보로 쌓여 구유에 넣었으니 결국 주님이 선택한 곳은 제일 낮은 짐승들이 밥 먹는 죽통입니다 거기에 가셨어요 이 짧은 성경구절에 우리가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위대한 가브리엘 천사가 얼굴을 덜 수 없을 만큼 높은 분이에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이 주님 성구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당시에 상상도 못한 곳에 나타난 겁니다 낮아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기는 쉽습니다 자기를 덜어내고 자랑하고 뭔가 높아지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라는 데가 가신 내전이 일어난 콩고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는 저는 환경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같이 잤습니다 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관이라고 재우는데 세상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을 다 닫아 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데 하루에 밖에서 물 하나만 줍니다 물이 워낙 기여가지고 그 물로 화장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 하루에 얼마나 물을 했겠었겠어요 그래서 그 물로 먼저 얼굴을 닦습니다 나무 물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코리아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데를 지우나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걸 선택했다는 거는 이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낮아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55장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높은 길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낮은 길을 선택하고 겸손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겸손한 길을 택하실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가장 마음이 낮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알 때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미국의 꿈을 가지고 사막을 지나왔습니다 너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가면 돈을 벌겠지 고맙습니다 와도 와도 외롭고 무싯당하고 힘들고 돈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낮았을 때 그때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손을 내밀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제 마음을 제 상태를 정말 짐승구유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게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뭔데 그 어릴 때 성탄을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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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또 모른 채 그냥 노래 부른 거예요 antes cantaba sin saber el significado de esta canción 그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고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후로 왕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 좋은 소식이 이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기 밤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사람들은 다 쉬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양치면서 하늘의 벨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벨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보십시오 9절 자, 보십시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며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12절 저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게, 이 바이오이利입니다 여기 dice, 이 바이오이利입니다 이 바이오이利입니다 혹시 이 바이오이利입니다 그 바이오이利입니다 그 바이오이利입니다 그 바이오이利입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분이 주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천사들이 있어서 얼굴도 못 들고, 자기 얼굴, 발도 가리고 그 기뻐했던 그 주님이 구유에 누운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봤습니까? 봤죠, 주님이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어디에 누웠습니까? 구유예요 가장 비참한 죄인 속에, 더러운 영혼 속에, 온갖 죄만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속에 그 거룩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슬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짐승 구유 속에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조심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밤에도 하나님의 옆에 서 있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이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천한 목자들이지만 그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묘자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지 않던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갔습니다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자 베들렘으로 빨리 가자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떡하냐 주님이 영광을 비춰서 주님이 지켜줄 거 아니겠냐 빨리 가자 그리고 베들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했겠죠 그렇구나 주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표정을 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도 생각해볼수록 은혜입니다 여러분 권한하셨죠? 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그 선택을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했습니까? 그리고 거듭나고 넘어질 때도 다시 붙잡아 주시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만 또 주님이 낮추시고 내가 어려움 있어도 다시 또 이러게 해주시고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다시 또 주님을 위로 주시고 내가 어떻게 천사 숭배 받는 자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그 문을 내가 통과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이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큰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 속에 주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이 내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니십니다 원래 지나간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큰 일입니까? 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했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 다니시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통 같은 사람들일지라고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큰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수련일을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주님 우리 속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집에 일이 있을지라도 전부 다 주님께서 등록하실 때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함께 찾고 그래서 주님께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구요와 같은 약하고 더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는 동안 늘 서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들 더욱 가까이 서로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것 있더라도 주님 우리 속에 평화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얼굴 만날 때까지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성두교제 밤을 합니다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에 정말 미주에 서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성깁니다 la semana que viene todos los hermanos de todas las iglesias de la costa oeste estarán recebiendote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te pedimos que nos prepares esa gran gracia para todos 감사드립니다 y te damos gracias 예수 Cristo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oramos en el nombre 예수 Crist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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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